광고 오케이 광고 그렇죠 오케이 위얼리티 현실 턱에... 아니 턱... 이진 씨 아니 왜... 이진 씨... 니트 주인아, 데프클린, 아크네 포밍 클렌즈하고 오늘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화질 때문에 잘 안 보인다면 잠깐 화질을 제가 노출도로 줄여가지고 에? 네 예 예 저는 꺼매져도 상관없습니다 뉴트로지나만 밝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여드름이나 트러블 피부 고민도 굉장히 적합해요 지금 화면은 어두울지 몰라도 제 피부는 뽀송뽀송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게 뭐다? 뭐 때문에? 뉴트로지나 딥클린, 아크네 포밍 클렌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트로지나 특별총물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열정적인 공부 정말 자신만의 공부법을 선사해주신 분께 세수하고 잠 깨고 공부하라고 뉴트로지나 딥클린, 아크네 포밍 클렌저 10분에게 증정되고요 교재 검사하고 쭉쭉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림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여전히 피아노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자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전체적으로 이과가... 아 피부 공부중입니다 네 미인으로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미남 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미친 화장품에서... 스테에warz ultimate 뺴이 야 뉴트로드 어... 그래 음... 확실히 중독자들 여러분들 보상이 떨어지니까 급박해지네요 얘들이 어... 푸르르 푸드 여덟 저여 주성&주성 친구 어떤 교회 즐... 어떻게... 굳이... 경건선배 불어교육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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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뭐야 얘네 야 너무 서울대 부심이야 야 친구까지 끌고 와가지고 정말 정돈이 잘돼있어요 오늘 첫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 첫날 거의 너무 안썼기 때문에 기자재를 예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2,4학번 강민준 군에게 뉴투루 진화 클렌즈 폼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죠 자 갑자기 공부하... 자 의식하면 안되고 최상위 수학 와 이거 개 오랜만인데 와 이게 아직도 있어 브랜드가 6학년 1학기 영어는 국제중 준비하나 공부 잘해요 왜 이렇게 똘똘한거야 하니지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화학에 의해서 물리까지 애플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폼클렌징 공부법 정원정수리님 폼클렌징에 당첨되시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안주면 울겠다 얘들아 어 안주면 울겠어 어떡해 음... 수도 의심하자 일주일 등교 금지? 진짜로? 당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메이미도 탈모 아이디가 영 거슬리긴 하는데 음 그래도 어 아이... 야 니트로지나 공부법 있었어? 어... 프롬 뉴트로지나 하하하하하하 예 이거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네요 나처럼 여신... 예? 자이라 아니야 자이라?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독서실이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야 아 구몬의 꽃이 있네 아 요거 인정해 아 근데 구몬이 인정이긴 한데 쓰읍... 우리 08년생 잼민 친구 축하합니다 아 이거 너무... 야 얘는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하나 음 어떻게 해 쓰읍... 어...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박수 네네 이제 모자를 벗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어 오케이 보라돌이 인정 이거는 오행씨가 마음에 들면 드리고 아니면 바로 강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이어가 왔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야 너무 야... 뭐야 이거 시적호용... 나가라 나가주시구요 얘 뭐야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이거 개국롤 인정? 전부 다 비포는 제 3차 세계대전이야 집에 우한 있는 표정을 하고 그 뒤에는 거의 플레로 승격전이야 플레 승격감 표정 와... 야 이거 비포엔에포트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야... 하하하하 좋아요 좋습니다 하하하하 아 여러분 내가 무슨 얼굴에 낙서한다고 준다고 안 했잖아 아 왜 그래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얘들아 아우 진짜... 오빠 이거 어떻게 안 줘 이거... 나 안 줘 욕먹는 거 아니야 아아...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우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뉴트로지나 최 뉴트로지나 최 예... 미믿미믿 스피부갈... 와... 어? 뭐야... 야 주니언니머 뭐야 야 쇼의 라면 가게 와... 아... 뭐 이런? 축하드립니다. 네, 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네, 야 공익광고 공부법은 인정이지. 야 이거는 네. 얘들아 어 그래 그래. 와 연예인병, 와 얘네 봐. 얘네 봐라? 아니 근데 피아노 연주하다가 맞아? 피아노 굉장히 소극적으로 치던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죠? 중요하죠. 광고와 현실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네. 광고. 쟤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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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활, 생활 연기가 되네. 어 오케이 광고 그렇죠? 거의 좋아요 김태희예요. 좋아요 보급형 김, 하하하하하하. 희진 씨 야 또 미쳐간다. 야 얘 봐라? 야 이거 제2의 비눗방울이다. 와 잠깐만. 세수자. 오케이. 어 아직 광고예요, 아직 광고예요. 어 아직 광고예요. 오케이. 위얼리티. 현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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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둔둔.. 아니 잠깐 이게 현실이라고? 아니 이게? 와.. 희진 씨.. 희진 씨 아니 왜.. 희진 씨.. 아 모자랑 연결시켜서.. 야 주선아 좀 이것도 해주고 야자수 공부법 있었어? 미쳤는데? 중독서실 퀄리티가 이게.. 광고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너 인스타 라방하는 것 같아.. 공부는 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어 그렇죠.. 블로그 마케팅이 중요하지.. 어.. 추천 검색어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 점을 또 짚어줬습니다.. 추천 검색어 확보.. 야 이거는.. 야.. 야 이거 좋네요.. 주영아 이제 교재만 합격이면 좋아.. 김주영 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야 좋다.. 오케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세림 님 인스타.. 야.. 여기서 작업거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세림 님 인스타 아이디.. 어 얘 봐라?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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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박빙이긴 하거든? 와 이거 좀 특이하긴 해.. 와.. 이거 슬램벌링 공부법.. 와.. 마지막으로는 이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해! 하하하하 이렇게까지 유튜브에 나오고 싶다.. 나는.. 와.. 야 너.. 와.. 너 뉴트로지나 이거 줬.. 줬어야 되는데.. 와.. 너 무조건 줘야 되는데.. 너 일찍 들어와서 무조건 줬다.. 물구나무 공부법.. 와.. 이거.. 어.. 재영킴 씨..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게스트를 모셔서 광고 영상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어.. 받았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윤준이라고 했다.. 아니 스트리머를 왜 하네.. 아.. 피부 때문에 고민해주라고.. 하하하하 저기 태어날때부터 피부 좋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옛날에는 피부 되게 안 좋았어요.. 완전.. 여드름 때문에 완전 고생했거든.. 니트로지나.. 디클린에 만나기 전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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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꿀피부 가질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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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즐거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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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중독서실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당첨되지 않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도.. 합쳐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니트로지나 딥클린 아크네 포밍클렌저.. 90개.. 저희가 추첨으로 드릴 거니까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로지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여기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썩.. 화 apology Easy